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지켜봐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꿈없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괴하고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진정,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큐티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민숙이 28장 2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6절말씀부터 마지막절 31절까지 공독합니다. 세번역과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26절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27절 27절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27절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일곱 마리를 바쳐라. 주님께서는 일년된 어린 수량, 정결한 수량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8절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을 바치고, 수량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29절 어린 수량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량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All several times they run to one ramp throughout the seven ramps. 잠시만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여기에 따르는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수량 한 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29절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여기에 아주 그 용량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현대인의 성경을 놓았습니다. 다시 새 방역과 킹잼스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several times they run to one ramp throughout the seven ramps. 어린 양 한 마리에는 2.2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0절 또 수병수 한 마리를 바쳐 너의 죄를 속하여라. 31절, 이러한 죄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들이는 죄물과 함께 흠 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죄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You shall offer them beside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and his meat offering. They shall be unto you without remish and their drink offerings.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께 burnt offering, meat offering, drink offering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규정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10분의 2 에바가라 하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이고, 수양 한 마리에 4.4리터, 그리고 어린양 한 마리에 2.2리터라는 것을, 기름을 섞어야 하는 분량을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eelings 1 out Yes 님 1 2 1 200 00 토 etas 티